쫄릿쫄릿한 고기와 맛있는 룩스야. 생각만 해도 좋아, 지금. 음, 맛있다. 아우, 잘 먹어. 아우, 맛있어. 오, 맛있구나. 아우, 맛있어. 중순아, 진짜 맛있게 먹어. 입이 바빠. 아우. 이야, 뭘 또 시장이 왔는데 사 먹을까. 전통시장 가야죠, 무조건. 우와, 김치 사고 싶다. 한 마리 김치. 반찬 진짜 많네. 순대가 많네. 수냇고북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 쫄릿쫄릿한 고기와 맛있는 룩스야. 생각만 해도 좋아, 지금. 너무 좋아져. 이야, 진짜 웃긴다. 가끔 시장에 순대국 파는 데가 있길래 골목이 있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러 한번 가보자. 우와! 여기가 순대국 되게 유명한 데가 있대. 이 시장통에 있는 순대국이 맛있데요, 만큼. 시장? 여기지.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여기인가 봐. 아, 진짜니? 네. 어머, 이뻐라. 안녕하세요. 엄마, 왜 이렇게 컸어? 어, 많이 먹었어요. 토크가 기본 개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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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딱 골목이 다 순대네. 우와. 우와, 저거 뭐야? 다 순대부 있네, 다 순대부. 순, 순대만 있네. 그래서 순대인가? 네. 어머, 어머. 그래서 순대인가? 네. 순, 순대만 있다. 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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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바로 앞에 볼 수 있네. 머릿고기도 있어. 오. 우와. 맛있겠다. 사장님, 여기 뭘 먹어야 되나요? 머릿고기나 순대나 아니면 순대내당 다 섞어도 되고요. 고맙으셔도. 아, 예. 저거 그거 아니야? 시래기가 그거 아니야? 시래기가 그거 아니야? 시래기가 그거 아니야? 시래기가 들어가는데. 시래기가 왜 들어가지? 충청도는 시래기가 많이 넣어요. 너무 맛있겠다, 시래기. 시래기가 뭔지 알아? 시금치 같은 거 아니야? 시금치 같은 거. 시금치. 시금치 같은 거. 무가 있으면 물을 이렇게 뽑잖아. 그럼 여기 줄기 있지? 무 잎사귀. 응. 그거를 이제 데쳐서 말리는 거야. 먹어보면 알겠지. 먹어보면 알겠지. 그렇지. 아우, 아우, 아우. 맛있겠다. 아, 저거 뚜렴하는 거야? 와! 와, 너무 맛있겠다. 모듬순대야. 야. 먹어봐. 바로. 바로 먹는 거 오랜만이다. 맛있네. 웃음하지? 응.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와, 그런데 저게 뜨끈뜨끈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그럼, 그럼. 저렇게 먹을 때는 소금 안 찍어도 맛있다? 응. 따뜻할 때. 맛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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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뭐 먹었어? 저거 못 마신 거 맞지? 저녁 봐봐. 머리 안에 있는 고기를 좀 대. 아, 머릿고기. 저거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아, 맛있겠다. 아, 대박이다. 아, 쟤는 왜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야, 창피하게. 우와. 여기 혀도 있고만 그래. 혀도 있다고? 혀도 있다고. 추격받았어. 혀라는 얘기. 추격받았어. 혀라는 얘기. 추격받았어. 근데 맛있을 거 같다. 아우, 잘 먹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구나. 아우, 맛있어. 우와! 맛있어. 맛있다. 엄청 부드러운데? 아, 부드러워. 바로 썰어주니까 진짜 맛있고 촉촉하고. 아우, 당연하지. 아우. 아빠 막걸리 먹고 싶다. 먹어. 너 운전할 수 있냐? 아니? 아니? 흰대 국밥. 아니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우선 보시면 새우 쪽이 없고.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다대기 조금 태신이 돼요. 아, 얘도 나 얼큰하게 계속 먹어버렸다. 아우, 난 지금 국물이 정말... 맵지. 좀 맵지. 와, 다 대겨서 먹어. 진짜 맛있다. 아유. 아유. 엄청나네. 아우, 지금 땀이 쫙 나왔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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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가 진짜 맛있게 먹어. 입이 바빠. 응. 나 이게 진짜 맛있어. 너 먹었던 그 순대국이랑 이거랑 또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 색깔이 달라. 네가 뭐 여쭤봐봐. 충주 다 이렇게 파냐고. 이 충주 네가 뭐 여쭤봐봐. 충주 다 이렇게 파냐고. 충주 순대국밥 다 이렇게 팔아요? 시래기가 가? 시생국 마냥. 같은 충주라도 시내 가면 똑같게. 하얀 국물. 하얀 국물이야? 아유, 저 자리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맛있게 먹네. 야, 이 정도면 100일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야? 응, 처음 먹으니까. 그리고 고기도 같이 걸리게 찍어. 배경 화면 바꿨네요, 이제 또. 야, 요즘에 들어서 무슨 MBTI, MB, 뭐 뭐냐 그런 거 있다며. MBTI? 아빠 MBTI 했어? 이게 뭐냐가. E... N, F, J. 어떤 거야? 설명해 봐. 부침성이 좋다. 부침성이 좋다. 응, 그다음에? 추진력이 있다. 응, 그다음에? 칭찬을 잘한다. 어, 그건 아니고 다른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칭찬 잘하잖아.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카리스마. 네. 오그려드는 표현을 전한다. 열정적이다. 타인의 가능성을 잘 본다. 어? 아니? 아니? 안 맞다 그러면. 아닌 걸로. MBTI 틀리다야, 이상하다. 하지 마. 한도한 애들이 나는 거라고. 한도한 애들이 나는 거라고. 해찬아, 본인은 내 말이. 야, 요즘에 MBTI 뭐 그런 거 유행한 거 있어? 너희 사이에? 오징어 유행한 거? 오징어 게임. 음. 아빠 옛날에 진짜 오징어 게임 해봤거든. 어? 오징어 해봤거든, 오징어. 옛날에 오징어 게임이라고도 안 하고. 야, 오징어 하러 가자. 그럼 오징어 했었어. 진짜? 응. 엄마 이거 하는 거 한 발로. 게임 하나 만들까? 게임을 만들어? 주꾸미 게임 이런 걸로, 주꾸미 게임 이런 걸로. 바로 커트하네. 깊은 탕식. 아버지 생각이 없어. 그런다 생각을 해야지. 어떤 게임? 그런다 생각을 해야지. 문어 게임. 아, 뭐야. 키는 벌써. 색다르자. 뭔가 색다르자. 주꾸미가 더 색다른데? 아니야. 문어 게임. 꼴뚜기 게임. 잘. 나 좀 배불러지고 있어. 이제? 네. 아까부턴이 불렀는데.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는데 뭐. 마지막 한 입 먹고 끝나게. 또 물이, 물 떠요. 배불러. 아,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엄청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얘는 누군지 아세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또야! 절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와, 저 모르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저러기 쉽지 않아.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모르기 쉬워, 모르기 쉬워. 네? 모르기 쉬워, 모르기 쉬워. 가자. 둘째 압박을 좀 찍어줘. 어? 빨리. 오오. 해방타운 가야 되니까. 해방타운? 좀 챙겨드린다. 네. 흔들지 않게? 네. 오오. 좋은 카메라맨. 잘 찍어요. 잘 찍네. 저는 이제 이거를 갖고 갈 거야. 이거? 어. 골프 이거? 어. 어머나. 야구하기? 야구도 할 수 있게. 이거 뭐야? 이거 야구. 아, 그거? 스쿠버다이빙. 그렇지. 언제인가? 스쿠버다이빙 거 아세요? 취미 부자시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야구도 하고 스캔스쿠버도 하고. 이게 많아. 계속 있어봐. 아! 깽기 깽기 깽기. 깽기 깽기. 깽기 깽기. 근데. 이준순은 왜 땀 흘려요? 카메라가 무거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옷이 더워서 그런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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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화면이 꽉 차네. 하하하하. 어? 훌륭하네. 자. 대충 이 정도 해서. 응. 자 갈게. 아빠 이제 내일 가거든? 응. 아빠 어디 가? 해방 탑. 오케이.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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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뭐야? 감사합니다.